바이킹 슬기돌이 비키의 패니키아 혹시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돌이 비키라는 만화였는데 바이킹 대장 아빠와 지혜로운 어린아들 비키 그리고 엉뚱하고 재미있는 좌충우돌 선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키비키 비키는 바다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 주제가였던 것이 기억이랍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두로를 티루스 혹은 티레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들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를 이해하듯이 두로와 시돈, 베리토스, 비블로스 등은 모두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BC 2000년경부터 지중해 동쪽 레바논의 티루스에 정착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도시국가들을 건설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BC 1000년부터 이후 1000년 동안 지중해를 호수삼아 그 주변 지역의 무역을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이후 고대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제2의 페니키아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1000년경은 페니키아가 가장 번성할 때였는데 그때의 페니키아의 왕 히람은 성경의 다윗과 솔로몬 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에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열한기상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페니키아인은 역사상 가장 과감한 해상활동을 벌인 민족입니다. 야간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 인근의 고대인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갈 수 없는 곳이라 두려워했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오늘날 쥐보롤터 해역을 넘어 항해를 감행할 만큼 거침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헤라클레스 기둥을 넘어 무역에 나선 것은 바로 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오빌이라는 곳까지 가서 금을 가져왔는데 오빌은 지금의 인도를 잃겄습니다. 또한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로부터 아프리카, 잉글랜드까지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벌였고 모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대규모의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식민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튜니지인 고대의 카르타구입니다. 카르타구와 로마의 3차에 걸친 120년간의 전쟁을 역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출발제로 삼았던 스페인도 페니키아의 식민이었습니다. 또한 페니키아인은 대규모 국제교육을 위해 문자를 만든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장사에 능한 민족이 대부분 글자와 숫자에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들도 그들의 자녀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 데에 열심을 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글과 숫자에 능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직장을 새로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대의 로마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정교사 1순위가 바로 그리스인들이었고 장사와 무역에 종사하는 로마 부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매니저 1순위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은 그들의 무역에 유용하게 이집트의 문자를 변형시켜 사용했는데 후에 이 문자는 고대 그리스로 유입되어 결국 알파벳으로 발전합니다. 성경은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음역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매우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의 오무리왕 시대에는 두 나라가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는 국제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두로 피시천년 성경은 다윗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 즉 황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자 사울시대만 해도 전쟁을 일삼던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 모두가 꼽힙니다. 특히 이 시기 페니키아도 히라미 왕으로 있을 때이고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은 사건은 고대 근동의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에 머문 지 400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에서 살던 여부수족이 겨우 다윗의 부하 600명에 의해 하루아침에 성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다윗의 힘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왕 다시 말해 페니키아의 대표 도시국가인 티루스의 왕 히라미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들의 최고 기술자들인 목수와 석수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짓도록 큰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이때 히라미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바친 물품들과 전문가 파괴는 실로 대단한 조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신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향하여져서 소원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법괴를 더 이상 옮겨다니게 하지 않고 정해진 한 곳에 모셔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선물로 주시고 성전 건축은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다윗을 견제하고 괴롭혔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가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 당대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설계도와 건축 자재를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또 거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빌의 금 5천 달란트를 권금했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달리 은 만 달란트와 노트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여기서 오빌의 금이란 인도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어느 나라도 헤라클레스 기둥을 넘어 항해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피니키아인이 인도까지 항해에 가서 금을 가져와 다윗에게 팔았던지 바쳤던지 어쨌든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시대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은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피니키아와 본격적인 국제무역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열한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엘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는 솔로몬이 엘시온 개벨 즉 홍해 북동쪽 끝단 지금의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도시에서 상선들을 만들자 피니키아의 왕 히람이 자기 수하에 노련한 베테랑 선원들을 보내 솔로몬이 만든 상선에 솔로몬의 선원들을 도와 함께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선들이 오빌 지방 즉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금 420 달란트를 실어와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BC 천년 즈음에 피니키아의 선원들이 솔로몬 왕을 위해 원거리 교역을 맡아서 해주고 있었으며 인도까지 가서 금 420 달란트를 안전하게 수송해 왔다는 것인데 금 420 달란트는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13톤이며 요즘 시세로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는 상상을 졸업합니다. 아버지 다위수로부터도 어마어마한 흑자재정의 나라를 물려받은 데다 국제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온 나라의 금이 넘쳤으며 은은 돌 취급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비요원들은 온몸을 가리는 큰 금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200명이고 작은 금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300명 도합 500명이었습니다. 방패는 온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경호를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작은 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 남유다의 부는 솔로몬의 금방패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이집트가 가져가고 북이스라엘의 부는 아수르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 후 바벨론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부가 바벨론으로 넘어갔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는 페르시아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이고 이것이 헬라로 또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국들의 부가 오로지 이스라엘에서만 넘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국의 전쟁들과 부의 이동의 한 예가 이루어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과 고대 전쟁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바치거나 빼앗겼던 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빼앗기고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 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열한개와 2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대야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녿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녿바다를 깨뜨려 그 녿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서는 모든 녿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녿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오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다시 페니키아의 두로왕 히람으로 돌아가면 히람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중요한 부분인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어 바쳤으며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7장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다육과 솔로몬 시대의 해상도시 페니키아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무역을 위해 페니키아의 월등한 해상력이 필요했고 페니키아는 그들의 해상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VVIP 고객이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입니다 정략결혼 북이스라엘 왕자와 페니키아 공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다육과 솔로몬 시절 우호적인 관계를 유대하던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가 되자 경제와 국방에 있어 남유다 두 집화보다 다섯배 강한 북이스라엘 열 집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7분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오무리 왕조를 연 오무리 왕입니다 오무리는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튼튼히 하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왕이었습니다 열한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의 행적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아합과 당시의 경제대국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베를 결혼시킨 일입니다 솔로몬 시대 국제정치에 꽂힌 정략 결혼이 오무리 왕조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국경을 넘는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결혼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해상 경제대국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구약성경에서 악명높은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얼마 안가서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맞서 싸운 곳입니다 물론 850명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으로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지요 일은 매우 심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쪽으로 나누어 어느 한쪽이 참신인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에 따라 결정하고 진쪽은 목숨을 내놓기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이 전쟁의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제공격은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총 850명이 나서서 그들의 온갖 종교 행위를 다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아는 단 주변까지 물을 흥건하게 부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 주변의 물까지 완전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셔야 할 만큼 우상에 빠진 인간들이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쨌든 이 전쟁은 엘리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엘리아가 참관하고 있던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백성이 바할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드린 이세벨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더 사납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할 수 없이 엘리아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해야 했고 지친 엘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죽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에 바할과 아세라를 퍼뜨렸고 그녀의 딸 아달리아를 남유다에 시집보내 남유다까지 바할과 아세라로 뒤덮으려 했었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여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압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고향을 그들의 죄로 인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두로 전쟁 노예 무역과 알렉산드로스 아압왕과 이세벨이 죽은 후 B18세기 여로보암 미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에 있어 최고로 본성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이란 의뢰 그렇듯이 오히려 양극화가 극에 달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또한 두로는 노예 무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고 노예 무역은 그들의 부를 최고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무스 선지자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인 정의와 가장 고상한 수준의 화두인 공의를 말하며 특히 노예 무역을 언급하며 두로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무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릅니다 어느 회사가 망할 것이다 혹은 어느 재벌이 망할 것이다 라고만 해도 사회적 파장이 장난이 아닐 텐데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무스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까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스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루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무아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가 얼마나 부자였기에 스스로 신이라고까지 하며 교만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반과 같습니다 당시 여러 섬들을 왕래하며 무역을 하여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두로는 상상초월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최고급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론의 백향목으로 배에 돗대를 만들었으며 파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저었으며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가판을 꾸몄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트산 옷감으로 돗을 만들고 최고급 차이를 만들었으며 시돈과 아루아세 가장 힘센 사람들을 배싸공으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에스겔 2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론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돗대를 만들었도다 파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배로 돗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28세기 암호수와 이사야 그리고 빛이 6세기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두로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두로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두로가 부자였고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bc 4세기 두로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알렉산드로스의 두로 전쟁은 모든 전쟁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전쟁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 한미발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지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곳은 바로 오늘날의 쥐니지에 위치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광대한 지역과 아프리카 서해안 등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후 카르타고는 식민 모국인 페니키아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어 서부지중의 전역을 통제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 로마와 지중의 재해권을 놓고 120년간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3차에 걸친 120년간 벌였던 전쟁을 역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육상국가였던 로마가 해상강국 한타고와 싸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 차례 모두 로마의 승리였습니다 세 차례 전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은 제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로 페니키아의 또 다른 식민지인 스페인으로 삶의 본거지를 옮긴 한니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키웠던 것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를 책임지고 한니발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의 식민지인 스페인으로 옮겨 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자란 한니발은 그곳에서 전쟁의 불씨를 키워 스페인에서부터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해간 것입니다 로마로 쳐들어간 한니발은 이후 16년간 로마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로마를 벌벌 떨게 만든 역사상 복이 드문 장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로마에서 한니발에 대적할 만한 장수가 나타나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로마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니발의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어느 장수 못지않습니다 포에니 전쟁과 한니발 이야기는 로마 제국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대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수 5명을 꼽으라면 보편적으로 알렉산드로스, 피로스, 한니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윌리우스, 카이사르가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을 뽑으라 해도 한니발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전쟁 영웅, 전쟁의 달인 한니발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루와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후예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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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